할 수 있다. 자 장려산만 피하자 장려산만 진짜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무슨 일이시죠? 보고싶어요. 저도요. 아니 그 보고싶다는 게 말고 아니 그 보고싶다는 게 아니라 다 간다. 안녕하세요. 아 거의 다 왔다. 어 찾다. 여기 맞나요? 401호요. 여긴데요? 여기요? 어? 무용실 습실? 아무도 없는데요? 아무도 없는데요? 설마 뭐 건물 잘못 들어간 건 아니죠? 나도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려가서 물어보겠습니다. 예스 쌀! 저기 죄송한데 여기 한림빌딩이 맞나요? 한림빌딩이 맞나요? 아 뒤로 가야돼? 어? 어 잘못 들어갔다. 건물이 잘못 들어갔다. 그러게 우지 형 혼자 그거 명단 작성돼있더라. 그 시간부니까. 한림빌딩이라고 보이시죠. 여러분 서울에서는 조심해야 돼요. 예 서울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럼 저기는 같은 학교이긴 한데 그거죠? 그걸 보이죠? 그냥 건물이 다른 거. 음 건물이 너무 많아. 여긴 별거 아니야. 한림빌딩. 5분 만에 도착했네요. 와우. 이거 학생이 없어. 아니 아니요 저 오늘 그 뭐냐 대리인으로 왔거든요. 그 수상 부분이 있어서 아 왜요? 예예. 401로 가면. 401로 가면. 그래. 아 네 감사합니다. 수상하면 5마루 체조할게요. 아 감사합니다 일단. 와 뭐야? 왜 이렇게 문자리가 안 돼요? 네? 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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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도착했습니다. 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형 형 형 형. 그 오른손 한번 쭉 뻗어볼 수 있어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렇게 하면. 어 보인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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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같이 호명을 하며 같이 나와서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시청자와 1대1 디스코드 안 돼!!!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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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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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